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그거 뭐냐 재미는 없었는데 되게 무서웠었는데 잠깐만 나 딩걸지? 나 딩걸지? 잠깐만 가자! 적 레드 가겠습니다 근데 딩걸어 이거 Q로 먹기 좀 힘들던데 이거 메르스가 뭐냐 메르스가 뭐에요? 메르스도 모르냐? 요즘 메르스가 뭔지 아시는 분? 요즘 시대에 메르스도 모르면 어떻게 해? 메르스가 뭐죠? 아시는 분? 다 모르시나? 요 병인가? 걸린다는데? 뭐지? 바이러스에요? 아아 처음 듣는데 아닌가요? 아 전염병 염병이 하트야? 염병! 이런 전염병! 하하하하 진짜 아프리카도 참 고생 많이 했다 저거 생각하느라 이런 염병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그거 재미없어보여어요 그거 누가 해보라 했는데 안했어 재미없어보여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거 맨날 CCTV만 들여다보이는 게임 아냐? 뭔진 알아 대충 얍 싫어 먹을거야 나 믿은데? 나 믿은데? 리신 뭐야? 리신 정글 아니야? 뭐야? 나 믿은데? 뭐야? 어? 내가 믿은데? 꽝 꽝 흠 우와우 졸라쎄 야아 잠깐만x3 먹었다 호우우후 간신히 먹었네 싹 가겠습니다 음 으아아아아아악 죽었어 레드 근데 이거 별로 레벨링 이득이 아닌데 너무 늦게 잡았어 빨리빨리 먹고 바로 갔어야 했는데 샷코처럼 너무 느려 그냥 카직스 약간 망친 정도로 생각할게요 근데 우리팀 리산드라가 나간거같은데 어디였지 리산드라 바텀을 갔어? 리산드라보고 내가 미드간다고 한거 이런건데 리신이 미드였구나 갑시다 잉? 마스터인트 따였어? 리신이? 쭁 다음에 미사일 찍겠습니다 미사일 아 나 레드지? 맞다 평타 때려야겠다 아 Q 올려주고 쟤 점프하겠네 이제 하하하하하하 점프하여지 그렇지 그렇지 탈진인데 함부로 점프하는거 아니다 어? 대기 까고있네 거기서 어케 오케 안 나오네 쟤 뭐야? 나갔나봐, 써? 안 해? 으잏? 미쳤나봐 얘 우어어! 아앟! 짜아! 오케이! 호호호호호호호! 오오! 오오! 큰일 날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좋아좋아 허어 독수끼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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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자 즉각에 이거 하나 더 깔아놓고 갈게요 오케이 딩고가 선템 뭐 가지? 모렐로 가나? 내 템을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씨발 하딘 기계 쓰면서 의기양양하네 기계 없이 왔다니까지 야, 그럼 너 칼 버려 너 울음소리로만 나 잡아라 됐지? 왈단낸소라고 있어 나보고 기계를 버리래 기계 없이 왔다니까지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힐 따위는 놈이 말이야 딩고한테 앙 짜씨와 확 그냥 AD 딩고로 그냥 렌치로 머리 찍어버릴라 보다 자, Q3레벨 흐흐흐흐 딩고가 성배까진 필요없는거 같은데 보니까? 마나 그렇게 많이 모자라진 않아 저, 포탑 좀 모을게요 이제 포탑 두개까지 모아지니까 바로 바로 쓰지 말고 아아 저 렉이요? 겨렉이 감기 아닌가? 되게 심한 감기 엄청 심한 감기랄 점퍼하게 설마? 살람해 안 맞았네 여기 있어 임마 여기 있어 하하 마나가 없네 타다다다다!! 티모정글 뭐야 티모정글에 죽었어? 아니, 시ㅂ 요물들 우리의 요물이었어? 요들이 아니라? 요들이 설마 요물들의 약자였어? 요들 요... 요물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저게 ㅋㅋㅋㅋㅋ 이 요물들 같이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악한 요 물 같이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야 저게 서옥 물렀거라 요물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물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사실 뭐 처음 들어갔다 타이머님거랑 집어구 요물들이래 흐어엉 역시 역시 언어를 창조하고있어 요들이 요물들이었다니 카직쌌네요 어? 압 까비 마나마 있으면 잡았네 왜? 덤비게? 점프해 아아아아아아 나는 죽더라도 너는 죽이고 죽는다 다음 템 모렐로 가겠습니다 쿨감을 올리면은 포타토 빨리 나와요 어 나왔네 이거 나이스 전멸이요? 전멸까지 쓸 필요 있었나? 킬 초기다 했네 킬 초기하고 킬 먹었네 내가 이제 포타이 빨리 나와 이제 풀감이 25%라서 자 빠르게 빠르게 충원되죠 가겠습니다 랭과 CS 19개 항상 내 만 라이너들은 항상 다이어트를 해 굉장히 다이어트를 맞이게 맨날 CS를 안먹더라고 먹기 싫은가봐 미드마스터 3킬 영돼서 또 마스터이 또 컸어? 아까 드레이븐 할때도 마스터이 많이 컸었는데 또 마스터이 맨날 잘 파우면은 아 이것도 도트됨 또 뭐야 도트됨으로 올라가네요 짜르륵 짜르륵 올라가네요 숫자가 이렇게 좋아좋아 랭과 부시 이용 절대 못한다 이거 오히려 랭과 라고 부시에 포탑을 깔아두면 포탑을 타 점프로 절대 안돼 완전 안돼 절대 네 꽝 독해이 뿌셔버리지 예전까지 안전하게 깔아두고 뿌셔버리지 좋았어 네 안녕하세요 카직스가 갱으로 아두도 죽을만큼 포텔을 깔아둘까? 그쪽에다가 카직스와 갱을 오더라도 역광광나게끔 포텔을 많이 깔아두는거야 잘 깔아두는거야 일단 여기에 하나 벌써왔네 근데 빠르게왔네 여러분 이거 들어와서 잡을거같은데 이거 이거? 쟤는 6레벨이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아까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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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전멸로 피해주고 브라치 호호호호 아 아깝다 하하하하 존하 아깝다 으아 redef Which 민고 여전히 어깝다 Oh 여덟 holy 주re 죽여! 아아! 제 얘기랄! 너무 잘 껐어! 마스기 너무 잘 껐어! 클났다 이거 존여 가야겠다 다음 템 지리죠 자식이 말이야 어... 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존여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올려야겠어 보니까 마이가 너무 쎄다 좀 기다렸다가 큰집하게 사갈게요 이거 이게 나오고 안나오고 차이가 크니까 리신 0킬 3데스 리신 하지 못하면서 리신 미드 왜 아니야? 리신 밴 안됐다 한거구나 자 봅시다 한번 어디 랭가 37개 특포 가고 있구요 특포 가고 있네 특포에다가 얘는 용사 올리고 있고 마스터의 히드라 와... 히드라 히드라 가잖아 다 죽었다 이거 아니다! 샌드라 있네! 티모도 있네! 잡았다 저거 티모 있으면 잡았지 아닌가? 뭐하냐? 티모 있네 못잡아? 아니 세상에 아니 아아아아 아아 저 할꺼 안돼 뭐하는거야 티모가 실명 안걸었나? 허니 이럴수가 흠흠흠흠흠 리산드라 궁 안썼어요? 그러네 리산드라 궁은 안썼 티모도 있고 굴츠도 있고 티모는 버섯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굴츠랑 리산드라는 있으면 안되지 궁이 뭐하는거야 궁이 엄청 엄청 중요한건 줄 아나봐요 되게 막 아끼나봐 궁을 잘 됐네 뭐 별수 있나 빨리 밀어야지 마 내가 할수 있는건 미는거밖에 없어 그래서 미터라고 윙원 미쳤다 좋아 이참에 밀었어요 빠르게 밀어줬죠 굉장히 지금 근데 머리채 캐리 불가능하지 않을걸요? 옛날에 딩고 해봤는데 딩고 좋더라고 딩고가 캐리도 캐리도 괜찮고 이게 괜찮더라고 이 챔프가 근데 마스터가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야 방금 동의합니다 이거 팔고 쿨감 신발 갈게요 역시 나는 쿨감 어쩔 수 없는 쿨감의 노예야 그럼 쿨감 40이거든 딱 그럼 포탑 계속 갈 수 있거든 가자 으흐흐흫 이제 포탑이 빨리차 굉장히 보이죠? 쿨차는거? 엄청 빨리 돌아요 포탑 막만들어요 포탑 공장이에요 공장 다 울5 엉 먹히겠다 이거 우리 실명 걸어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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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니가 이겨 실명이라도 니가 이겨 실명이거든 실명이거든 잡았다 흐흐흐허헣하 역시 리신 잘해 잘해 역시 리신 너무 잘해 수. 마. 티모 정글이에요, 티모 정글. 아하 wam! 유니카! 유니카! 뭐야? 왜 이렇게 세? 뭐가 이렇게 세? 뭐야? 뭐야?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서포트 아니야 저거? 4킬 2не스? 4킬 2데스? 야, 뭐야? 방금 전에 내가 킬 먹고 죽기 전에 킬 되시잖아? 초나 세네? 오우씨 아니 지금 시간대가 아직 15분이잖아요 근데 뭐할게 세 영겁같구나 영겁 이야 대박이다 저도 졸린다 자기 싫어요 저도 맨날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합류 안했어 일부러 그냥 알아서 2개 째지 마스터에 없으니까 마스터에만 세니까 알아서 2개 째는데 애니랑 시비로도 굉장히 잘 컸구나 바텀도 망했나봐요 아 그러네 2킬 5대스 0킬 2대스 바텀이 존망이네 지금 내가 리신 아휴 리신 가갑같네 가세! 탑 라인 하나 더 밀고 존야 나올 때까지 한타를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존야가 있어야지 한타라고 했거든요 난 그저것은 한타가기 별로 안좋은데 음 잘하네 왔어 여기있다 라인 빡빡 밀어 빡빡 좋았어 애들 마골 안오는거죠 보니까 이거? 마스터에 방금 죽었어 랭가가 온다 빼자 아 랭가가 온다 겁다 없이 적어요 으으으으으으음 안오나? 왜 안오지? 어! 여깄다 어 밀걸! 아아 밀걸! 아아! 아하씨 서로 막으로 안오네 얼른 저희방 시청자분들이 좀 감올게요 방송 열심히 보면서 말라 어잉! 뭐야 대포동 핵미사일이다 지린다 들어갔어 아 근데 맞서기갔어 약간 위험한데 뒤에 깔아두자 이 책 지리고요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이거 나이스! 그렇지! 머리채 캐릭 갑니다 머리채 캐릭 갑니다 간다 이거 마스터이가 지금 점점 또 아까도 똑같애 아까 드리븐판이네 똑같애 아까도 드리븐이 할 때 마스터이가 엄청 셌는데 점점 힘이 빠졌잖아 똑같애 똑같애 자 됐다 안녕 리신 나 타 어 나 타지 자 찍갑시다 자 조니야 나왔다 도라에몽 톤으로 아니야 예를들 도라에몽이 아니야 도라에몽 하려면 직스 해야돼요 자 조니야! 다운템 마방 없지 얘네 데캡 가자 데캡 데캡 가면은 어 개꿀이다 얘네 마방 하나도 없어 데캡 내 계산을 따르면 아냐 이갑은 도라에몽이 달라 도라에몽이 완전 다르지 루덴이요? 루덴은 별로 안좋을거 같아요 허아 짱露 짱쐤네 직스야 독방부터 해 독방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자 들어가고 싶으면 역시 들어가야지 짝쏘네 직 intim 생각하우세요 독반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자! 들어가고싶으면 역시 들어가야지 으어우에에에 으어 오interest 아하하하하하 역시 들어가고싶으면 들어가야지 제버지지 핰 핰 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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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핰 interf 들어가고싶어 들어가는게 어? 인지상정이라고? 뭐어? 확! 크흐흐흐흐흐흫 예아! 호허어어하 탑가시닿아 와아아아 이걸 질 어머니 안개시네 팀이 봐도 그 큽니다 흐흐흐흡 아니 저런식으로 패드립을 쳐 무슨 미친 놈 아니야 아니 팀 잘하고 있다고 패드립을 쳐 저런 놈 또 처음보네 야 못했으면 어떤 패드립을 들었을까? 다음템 덱캡이에요 조네들 있겠다 덱캡이다 이건 저거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요? 엄마 없게 고맙네 저거 엄마가 집에 안 와요? 왜냐면 제가 엄마 없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아 마스에 뭐야 와 평캔 지린다 와 마스에 평캔 야아 야 와 마이님 평캔 마스터 하셨네 리분인줄 개 쩐다 쟤 네네 평캔 엄청 많이 하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오른쪽 땅찍고 때리고 땅찍고 때리고 얼마나 많이 한거야 도대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요? 폭군이 와이어 메롱 안전면 포탑을 이렇게 쇽쇽쇽 깔아주고 전기 던져주고 전기 던져주고 전기 던져주고 스턴! 아니지만 이것도 막아봐라!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대포동 핵미사일이다 정은이가 직접 주어진다 가자 방종이 그때그때 달라요 늦게 하면은 막 두세시 할 때도 있고 빨리하면 열한시 어제 열한시 방종했죠 쇽! 아 배달! 아저씨! 아니 지금 배달한지 아 이거 뭐야 주문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오는거야 주문한지가 언젠데 배달을 왜 안와요 하하하하 치킨 치킨 시킨지가 언젠데 언젠데 배달이 밀렸나봐 좋아 에잉? 뭐야 궁 안켰어? 이거 궁도 안켰어요 이거는 궁 안켜도 잡을거 같은 같애서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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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하 궁은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써야됩니다 언제나 포탄맛 가면은 노노 하하하하 대체 노노 쇼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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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써야죠 항상 똑같이 쓰면은 네 당대왕들 다 패턴을 알아채요 결국에 아 아 아 포탑 아파요 이따이요 아 포탑 이따이요 여전히 집 가자 아 범위에 삼각기 전에 집 가는 기분 안전기가 난전기가 들어와 보시지 하하 고마워 고마워 가자 다음템 주문력 573 써니님 계속 있었잖아요 무슨소리가 이어 이거 이거 좋긴한데 근데 이게 이게 수류탄이 진짜 잘만들어가면 엄청나요 이게 스턴을 세번써 펑 펑 펑이라서 이게 한타 잘하면 스턴은 다 들어가 으아 푸하 뽕 뽕 뽕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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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히힉 으흐흐흐흫 부엉 포엉 포엉 흐하하하하하 각이 바로 나와 야아 신고 형 외캐쌤 흐흫흐흐흐흐흰 아유 무슨소리세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흐하하하하하 던지 세요, 이거 이게 딜이 세요, 이게 각이 안나와서 그렇지 각 진짜 안나와요 이거 방금전같은 상황에 쓰는건데 방금 딱 나왔네 이게 애들 일자로 달려오고 있었어야 하는거야 이게 재판빈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도 쓰기 힘들어 와~~ 와 와 버문들 삼각지대 만들시간이다 왔다 왔어x3 오호우 이럴때 좋냐 역시 그 때는 다른게 쏴야됩니다 궁onal 이렇게 다르게 쏴야되 항상 피부 honestly soa겠다 좋았어 어? 뿅! 부실려면 안될걸 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헤헤헤헤 궁쿨 이제 42초 궁쿨 더 빨리 돌았어 궁쿨 이제 42초에요 진짜 빨리 도는거야 공허 나오냐? 공허 나왔다 니넨 뒤졌다 니넨 뒤졌다 이제 하아 컴 좋냐? 공허가 나와버렸어! 영호쿨 할까? 영영영영영 아아 빨빨빨빨빨 금방 놀아 이거 금방 놀아 집 갔다오면 또 돌아 자 공허 뽑아주고 영양 먹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공허 뽑으면 테마는 남는데 그걸 뭘로 할까 이걸 뭘로 할까 막템을 뭘로 가는게 좋을까 총무검 리치베인 지휘관 아니야 딱히 갈게 없네 메자이요? 메자이요 좀 늦지 않았나 조냐 있죠 집중합시다 예? 조냐 있습니다 집중해요 예 집중하세요 저 형 은근 내방송 자주 보네 은근 내방송 자주 봐 흡총이요 흡총 이게 흡평 안될걸요 이거 어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왜 깜짝 놀랐네 아이씨 루덴 루덴이 좋으려나 이게? 별로 안좋것같은데 루덴 완벽해 절대 못들어와 보이죠 이 원 내 구역이에요 이쯤 뻥 이쯤 뻥 내 구역 오지마 내 구역이야 침범하지마 여기 우리집이야 흉 우리집이야 오지마 내꺼야 아무도 오지마 하하하하하하 아이 됐다 어 뭐야 다 부셨어 야 쟤가 우리집 부신다 소됐다 오 뭐야 조냐 아이고 조냐 못눌렀다 스톱 먹었어 애니가 스톱 먹였네 아 죄송 애니가 스톱 먹였어 음 마스에 살아있는데 끝났는데 이거 이거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 과정 애니 킬 딸 지리고 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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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리안들이도 어어 아 루덴보다 리안이 낫겠다 그래 아 루덴가 합시다 아 리안들이 합시다 루덴말고 그리고 쟤네 핑크가 좀 많아 손눈 애들이 좀 많아 바닥에 깔아놔야겠어 카직스랑 랭가가 싶어서 죽었다 이거 키모가 템이 왜 이래요 현자에 가면 하나 남았어 가면도 지금 리안들이 못 올렸네 와 이게 이게 빈부격차인가 이게 이게 빈부격차인가 이게 뭐 다른데 같은 나라 사람 아닌거 같애 흠흠 난 복잡한 문자를 정말 좋아하며 흠흠 흠흠흠흠흠 자 탑갑시다 이거 다른 나라 밀자 흠흠흠흠 흠흠 consiste 흠흠흠 왜 인 орг 흠흠흠 4,000! 허니! 5,000! 5,400! 으악!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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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 안 먹었다. 아까보다 스포 먹어서 잡았는데 저거. 야, 궁콜 짧으니까 어차피 근데. 카딕스요? 잠깐만, 어어어! 야, 궁 없는데? 지금은 궁이 없는데? 아무리 궁콜이 짧아도? 잡았다. 좋았어. 게민이 몇이야 이게? 탑트업 밀자, 믿어라. 라이즈요? 라이즈는 별로 하고 싶은 맘이 안 드네요. 와, 진짜 세다. 뭐야, 이 세? 천! 스포가 엄청 됐네. 어응.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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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빨빨빨빨빨. 타워 타워 타워! 그렇지! 오케이. 아, 놀이 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매니저는 저분이 그러니까 저분밖에 없다고 저분말고. 저분은 매니저한테 1년 다 돼 가요. 우아! 여기 안에다가 또 깔아놔. 공을 자네는 너무 늦게 켰어. 공을 너무 늦게 켰어. 하하하하. 공을 너무 늦게 켰어. 좋았어. 어... 키가 153인데 못먹여 38kg라고요. 닌 자격꽃이에요? 닌이... 닌 자격꽃이야 자격꽃? 오케이! 광자키를 했다. 저분 BJ 자격꽃인데? 뭘 밀래 랭가야. 굳이... 밀라고 말씀 안하셔도... 아... 알아서... 알아서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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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동... 핵미사일! 빠르르르르르르르르륵! 꽝! 꽝! 왜 제가 트리플킬이야. 꽝! 좋았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분량 좀 볼까? 음... 어잉? 벌써 승급전이야? S인가? S? S 플러스 S? S...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 근데 이게 왜 S야. S 플러스 아냐 이거? 야, 뭐야. 라인전 딩거 못 이기는 브런지 인증. 딩거가 라인전이 얼마나 센데 지금 뭔 소리하는 거지? 야 시비를 뭔소리 하는거야 너 딩고 절대 못 이겨 딩고는 내가 시청자분들이랑 1대1 할 때도 꺼내는 챔프야 1대1 얼마나 세는데 딩고가 호스를 하고 있네